안녕하세요 KBS 주말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에서 장고래를 연기했던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방금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왔는데요 그동안 저 고래를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촬영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드라마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50%에 달하는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 존경하는 선배님들 그리고 동료 배우들 훌륭하신 작가님, 감독님, 최고의 스태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돌아갑니다 다른 작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드라마와 장고래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